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별히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있는 한우카라는 절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왕래도 하지 않고 이 절기에 깊숙이 8일 동안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한우카라는 절기가 우리말로 보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봉헌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했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달력을 보니까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 8일 동안이 한우카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뒤져보면 이 한우카라는 절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한우카라는 절기를 무려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미 제가 한 4주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과도 연결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재패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난 이후 장군들이 네 나라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땅이 포함되어 있던 그 지역을 통치한 장군은 셀루쿠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랫동안 셀루쿠스 왕조가 되어오다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7년경에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셀루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나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수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더 참남한 사실은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들에다가 매음구를 만들어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성매매라기보다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여사제의 제도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오염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마카베오 장군이 일어섰고 결국 마카베오 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군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BC 164년에 이 성전 정화가 이루어진 후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한우카란 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200년 전 한 180년 전 일인데 이 180년 전에 이루어졌던 성전 정화 이 절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었음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봉헌이란 말로 한우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씻을 수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죠. 이걸 헬라우로는 엔카이니아라고 합니다. 새롭게 세웠다는 거죠. 리빌딩. 무너져 내린 성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뭐 세상적으로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씻었다라고 말하며 봉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했다는 그 의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또 로마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번에는 로마와 협정을 맺게 됩니다. 로마는 헬라와 달리 성전과 관련된 대제사장과 관련된 유대 종교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성전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한우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믿는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셨고 마지막 일주일에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오늘 말씀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성전으로 향하여 간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위를 파는 사람들의 장사를 못하도록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 뜰에서 사고 파는 것을 막았다라는 이 구절로부터 한국교회는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추일날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여성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주도하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는데 왜 이렇게 상업적인 거래를 하느냐 선교 바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것이니까 해도 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상업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논쟁은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장사를 하느냐 마느냐 매매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 뜰 안에서는 짐승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피니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일상용품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송아지, 염소, 양 같은 짐승을 거래하는 거래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먼 길로부터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사서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미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법으로 못을 박았는데 외부에 있는 짐승들은 절대로 제물로 바칠 수 없고 속죄제든 속건제든 모든 제사에 소요되는 짐승은 성전 뜰 안에서 거래되는 거룩한 짐승들로만 해야 된다고 법률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심화되어서 동전을 하나님께 화폐 단위로 헌금을 할 때에도 시중에 거래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대나리오는 바칠 수 없고 세켈이나 거룩한 동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전들로 환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비둘기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나 염소를 충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재정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을 자기가 야생에서 잡아와서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성전 뜰에서 일정한 허락받은 매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한 비둘기만 바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법률로 규정되다 보면 부정부패가 싹트지 않겠습니까? A라는 업자보다 B라는 업자보다 내가 더 많은 매장과 장사의 이익을 남기기하여 뇌물들이 오갔던 것은 분명했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수많은 뇌물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하여 폭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나가면 한 200불만 주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성전 뜰에서는 그것이 400불, 600불, 심지어는 800불 이렇게 팔리는 거죠. 시중에서는 공짜로 그냥 잡을 수도 있고 사온다고 할지라도 단돈 10불이면 되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4배 심지어는 20배까지 폭등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 처절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고혈을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이 돈을 바꾸고 짐승을 성전 뜰에서만 사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 시작은 바로 거룩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장 밖에 있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성전 안 뜰에서 매매되는 것은 거룩하다는 그것으로부터 이 잘못이 시작된 거죠.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진정한 거룩은 그 짐승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물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물잔이 저를 위해서 쓰이면 이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잔이 물을 담아서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물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거룩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용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사용되는 도구나 사람이나 짐승들은 거룩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일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죠. 이번에 한국에 가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 세습의 문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 원로 목사와 아들 목사가 회개하고 교회에서 떠나기를 그 낌새를 챈 그 원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그분을 흉내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대제사장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거룩에 대한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오염시켰던 부분을 제거했다고 이 성전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 생기는 허위의식, 잘못된 거룩에 대한 태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물을 통해서도,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마을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이 두 산 중에서 어떤 예배 장소가 정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서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그리심산이든 시온산이든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체가 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보석으로 장식된 그 흉배와 또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났을 때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을 보며 거룩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본인도 맨몸으로 나갈 때보다 격식을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 인도자요 또한 거룩한 자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없을 때 그 어떤 위용과 격식과 복장을 갖추더라도 그것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거짓된 거룩, 잘못된 거룩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는 탐욕이 있을 뿐더러 더 위험한 것은 거짓된 거룩의 문화와 탐욕이 결합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병을 고치시는 성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병을 고치시고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동의어이고 결국 병 고치는 기적적인 현장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선언하며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잘못된 거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아이들 찬양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입 다물라고 하고 역사하시며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고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룩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상실한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 역대하 15장 또 16장을 묵상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묵상할 분들 큐티하는 분들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가 갈라지고 세 번째 왕입니다. 좀 전에 큐티했던 그 아비아 왕의 아들이죠.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제위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비아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마가라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머니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에 보면 Grandmo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의 할머니 손에 그는 길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여성이 태후가 우상단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태후에서 패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배격하고 왕위에 올라 15년쯤 되었을 때 구수의 놀라운 군대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이런 정도로 볼 때 이는 다윗왕의 버금 갈 수 있고 역사에 찬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제위가 한 35년쯤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북이 갈려워져 있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구수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그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잔머리를 굴립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후면을 치면 남쪽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바하사의 군대가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머리를 쓴 아사왕은 성전 기물을 꺼내서 아람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의 작전대로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왕에게 와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수군을 물리쳤을 때처럼 이 바하사의 군대를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못하시는 분입니까? 왜 이렇게 아셨습니까? 공개적인 질타에 왕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함과 동시에 그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켰고 그를 추종하며 바른 소리하던 백성들을 탄압하며 잘못된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9년째 되던 해 병이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히스기아 왕처럼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되는데 이미 변질된 이 왕은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던 그때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하며 분노했던 그 왕은 39년째 되는 그 해에 병든 몸을 이끌고 의사를 찾아다니며 각종 치료자들을 찾아다니다 41년째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니를 보내셨고 하나니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임금이 되었던 초창기 우상을 배격했고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짓된 거룩에 사로잡힌 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회복하지 않는 앉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의 앞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자리로 받아들여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십니다.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거룩에 사로잡혀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제2의 아사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991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인데요. 홍등이라는 영화입니다. 장예모 감독이 공리라는 배우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었던 그 영화죠. 그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 1920년대에 중국의 봉건사회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20년대에 진대감이라는 대단한 부자가 네 번째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부인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공리 그 극중 이름은 송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송년은 대학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고 이 잘못된 봉건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모에 강제로 보내는 시집으로 이 네 번째 부인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제대로 한 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첫째 부분부터 네 번째 부인까지 이루어지는 그 여성들의 암투와 결국 그 암투 속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세 번째 부인이 죽게 되고 또 이 네 번째 부인이었던 여주인공이 두 번째 부인의 귀를 자르고 두 번째 부인의 정탐꾼이었던 자기 몸종을 얼어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주인공 송년은 미쳐서 영화는 마감됩니다.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나올 때 그 송년 여주인공은 흰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계속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중반전으로 치달으며 그 영화 속에 여주인공 송년은 붉은 옷이 되어 있습니다. 홍등, 레드 라이트 문화 속에 젖었음을 이 옷을 통해서 감독은 보여주고 있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홍등과 같은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며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새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성공에 취해서 살아다 가다 보면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송년처럼 그렇게 미쳐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거룩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의 현장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한마디를 문장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이 성전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더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가 거짓된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어느새 그것은 홍등의 문화에 빠진 미쳐가는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고쳐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홍등의 문화는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해오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성전임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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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